안 팔아도 돼요. 내가 먹으면 되니까. 우와, 대상. 먹지 마. 술 한 잔 하고 싶어. 진짜 고마워요. 안녕. 요즘에는 정리, 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데이. 바다에 있는 군소만 잡는 날입니다. 군소래. 사람들이 혐오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오늘 엄청 귀엽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생물로 인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술술 들어간다는 게 진짜 많다니까요. 그리고 삶을 연장으로 진짜. 열심히 술을 먹네. 뚝뚝. 또 잡는 모습이랑. 꼭 삶은 것까지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아, 또 오고 해야지. 먹을 생각보다 잘하냐고 해. 하나도 돼요. 내가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치. 그치. 또 찾는 것 같아요. 그치. 집찰묘. isk. 김성. 뼈. 너무 좋아하지. 그냥에서 컷지. 안쪽으로. 난 이동하고 좋아하지. 이제. 여기. 보세요 보라색 보라색 먹물이 나오는 거는 먹어도 되는 참군수 그리고 이거 이거 보라색 피가 안 나오고 뭔가 색깔이 막 이상해 검정색이고 이거는 하얀색 점액 같은 것도 나오고 아무튼 이거는 똥군수 개군수라 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여기 하얀 점액 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안 잡아요 이건 안 잡고 버려주고 따는 방법에 두 가지 있어요 바쁠 때는 뭐 호맹이를 이용해서 따면 제일 쉬운데 위에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살짝 건드리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장이죠? 네 내장을 다 손에서 잡아 당기면 깔끔하게 제거돼요 내장이랑 보라색 먹물에는 독이 있다고 하니까 절대 드시지 마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네 대를 가르면 정말 쉽게 와우 제보가 됩니다 지금은 내장이 없을까 안 나오는데 뭘 나오죠? 아아 달고리를 이용하는 방법 나중에 쌓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쌓으면 아 이거는 정말 진짜 왜 이게 값어치가 나가는 음식인지 알 수 있어요 와우 기대됩니다 너무 즐거워요 지금 작업하는 게 게임하러 온 느낌이에요 분석 게임 분석작기 게임 분석에 어디 갔냐고 이게 바로 머피의 부칙인가요? 네 아 진짜 무술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섬을 이렇게 잡았어요 국가 무술 안하는데 어디 갔어 무술 안하는데 어디 갔어 새로운 포인트에 왔어요 새로운 포인트에 왔어요 들어갑니다 콜락새끼들 보셨어요? 와 완전 떼로 몰려다니고 있어요 콜락집인가 알아요 콜락새끼들 보셨어요? 콜락집인가 알아요 콜락집인가 알아요 콜락새끼들 콜락 찍는다고 못 잡았는데 이제는 공소를 찾아볼게요 Mil reopening 작은 거 빼고 큰 걸로 골라서 다 잡았어요 문어도 뿜은 먹물을 뿌리잖아요 도망갈 때 얘도 똑같이 자신이 위험할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라색 먹물을 뿜어요 이 보라색 먹물로 옛날에는 옷도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년 염색 그래서 이 보라색 먹물은 이런 면에 가면 잘 안 지워져요 따로 퇴치하실 때는 먹물을 다 씻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 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너울이 보이십니까? 파도의 너울이? 아 이제 점점 세질 건데 아 군소들이 진짜 귀신같이 바람 부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풀이나 바위 틈에 다 숨어있어 신기해요 와우 와 바위 옆에 숨어있죠 다 그렇게 숨어있어요 지금 신기해요 계속 숨어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안 지워지지 않아요 포기할 때 버릇랑 여기 놀고 여기 놀고 네 놀고 아 여기 놀고 여기 놀고 왜 놀고 놀고 왜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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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어있다!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풀밭에 숨어있네요. 내가 이곳에서 물러주시는 겁니까? 거기 없어. 오늘 잡은 군소. 내장이랑 똥은 다 제거한 상태에서 군소 자체에 물이 있어서 물은 따로 안 넣고 군소만 넣고 삶아요. 나중에 우리는 냉동해서 자숙으로 파는 거는 물 넣고 삶고. 물이 많이 생겼어. 가서 주면 육아. 물을 빨리 해야지 빨리 끓으니까. 잠깐만 씻기 전에 나와보세요. 이렇게 한 마디가 있잖아요. 일단은 칼로 저는 반을 조깁니다. 반을 조깁니다. 반을 조깁니다. 반을 조개면 신기하게도 입이 짧아져요. 잘릴때가 있고 안 잘릴때가 있는데 잘려볼네. 잘렸어? 응. 잘리면 더 보기 좋겠다. 잘리면 보세요. 잘렸을 때 이쪽에 입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빨을. 끝에 이쪽에서 입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를 꼭 해서 먹어야지 입물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초장 찍으면 얼마나 맛있겠나.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입이 제일 맛있네요. 이런거는 다 제거를 하시고. 이모들은 이것만 제거해라는데. 날개미. 저는 일곱만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물감. 솔직히 이물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 깔끔하게 이걸 다 제거해. 여기 보이는 이 노란 것도 제거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이물감 느껴지는 부분은. 다 제거를 해서. 이거 제거할 때는 가위로 하는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깔끔하다. 여기에도 비교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옛날에 입이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맛있거든. 저는 가위를 칼로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먹기 좋게. 얇게 저는 썰어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조림해 먹기도 하고. 맛 표현적인 음식.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맛이 나고. 멋있는. 제가 술을. 술안주하고 싶은데. 진짜 그 맛이. 술안주로. 술안주로. 응. 전 사실 날개미만 제거해요. 내장이랑. 근데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다. 음식의 손질법에 따라. 맛이 잘 온다고. 음. 맛있다. 지금까지 요즘엔요. 정민. 소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군수. 많이 자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좀. 저거. 구독과. 할 수 없는. outfit. 구독과. 눌러주 CU within. 저희. 구독과. 좋아요. 저거. kan. 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